안녕하세요. 배그선수 김연경입니다. 저의 좌우명이자 힘이 들 때 떠올리는 글귀는 초심을 잃지 말자입니다. 때론 자만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. 2017년은 저에게 특별한 해입니다. 팬분들의 사랑도 가장 가득했던 해재며 나이도 이제 서른에 들어선 해이기도 합니다. 저의 2년 시절부터 20대 시절까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미래의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배구를 할 수 있는 날들이 이전 시간보다 기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에세를 진행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은 선생활뿐만 아니라 은퇴 후 계획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배그선수 김연경 뿐만 아닌 인간 김연경의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